안녕하세요. 기초수학인데 1번 사칭 영상 보시면 4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더하기 마이너스는 더하기 의미 없죠. 그럼 4 빼기 2랑 같은 거죠. 2다. 또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3. 그럼 3 빼기 8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 바뀌어도 마이너스 5.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계산기 쭉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되고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된다. 뭐 이거 좀 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a 마이너스 b는 c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여기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한다? a는 c 플러스 b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실제로 a, b, c 이렇게 나오진 않죠. 어떻게 나와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s 자승 플러스 마이너스 3s 플러스 1. 이렇게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s 자승을 구한대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3s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a, b, c, d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 더하기가 넘어갈 때는 빼기가 된다. 이 얘기는 a 더하기 b는 c래요. 그러면 a는 여기에 더하기가 넘어갔는데 반대편으로. 그럼 마이너스 된다. 이게 얘기죠. 마찬가지로 s 자승 플러스 3s 얘가 1이래요. 그러면 s 자승을 구하자. 그러면 이 값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s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된다. 여기서는 a, b 해서 c로 해놨어요. a를 구해보재. 얘랑 얘랑 곱하기죠. 얘가 넘어갈 때 나누기가 되니까 나누기는 어디로 간다? 밑으로 간다. 이 얘기죠. s에 s 플러스 3은 1이래요. s를 구해보재. 그러면 얘랑 곱하기죠. 얘가 넘어가면 뭐가 된다? 나누기. 나누기는 밑으로 간다. 이 얘기죠. 이거는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고. 또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된대요. 그럼 여기서 얘랑 얘랑 나누기죠. 내가 c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가 넘어가면 뭐가 된다? 곱하기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c는 어떻게 쓴다? a, b로 쓸 수 있다. 이 얘기네. 마찬가지로 내가 1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가 1로 넘어가죠. 그럼 밑에는 나누기예요. 위는 곱하기고. 넘어가니까 어떻게 된다? s에 s 플러스 3으로 쓸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지금 저는 이 w를 구하고 싶어요. w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기죠. 그럼 넘어가면 뭐가 돼? 나누기 되겠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들은 나누기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가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얘하고 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러면 8t는 d분의 ws 자승 쓸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2는 4분의 8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자고. 얘하고 얘하고 자리 바꾸면 4는 2분의 8. 식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8 나누기 2는 4잖아. 8 나누기 4는 2고.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식하고 이거를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 얘기네. 나는 t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d분의 ws 자승 해서 얘랑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나누기죠. 나누기는 밑으로 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4측 연산에서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된다.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lbcd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문자가 나오겠죠. 어떤 특정한 문자가. 그 문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 좀 알고 있으셔야 돼. 루트가 나오면 안 되지. 지금 아직은. 막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나왔어요. 저는 vr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돼 있어? 얘랑 더하기죠?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들이 지금 얘에 대해서 얘가 더하기로 돼 있으니까 넘어가면 뭐가 된다? 나누기가 되더라. 여기서 저는 i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가 넘어가면 빼기 되죠? 송전단, 수전단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지금 뭐야? 곱하기죠? 넘어가면 뭐가 돼요? 나누기가 되겠죠? 밑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지만 전기 문제 풀 때 기초다, 산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분 법칙이 있는데 이렇게 곱해 주시면 먼저 a, c죠? 이렇게 곱해 주시면 a, d가 되고 이렇게 곱해 주시면 b, c가 되고 이렇게 곱해 주시면 b, d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여기 예제로다가 s 플러스 2에다 s 플러스 3이래요. 이렇게 곱해 주시면 s 자승이고 이렇게 곱해 주시면 3에 쓰고 이렇게 곱해 주시면 2에 쓰고 이렇게 곱해 주시면 6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s 자승 플러스 5s 플러스 6 되나요? 보시면은 이거를 정리를 나는 이렇게 안 하고 빨리 풀고 싶다. s, s 곱하시면 s 자승이죠. 2하고 3하고 더하시면 5 나오죠. 2하고 3하고 곱하시면 6 나오죠. 아, 이런 식으로도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얘기네요.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에다가 c 마이너스 d래요. 이렇게 곱해 주시면 a, c 이렇게 곱해 주시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a, d가 되고 이렇게 곱해 주시면 b, c가 되고 이렇게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b, d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이거 갖고 예를 들었네. 이거 갖고 해볼까요? 이렇게 곱해 주시면 s 자승이고 이렇게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3s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s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정리하시면 s 자승 마이너스 s 마이너스 6이죠. 마찬가지예요. 얘하고 얘하고 곱하시면 얘 나오죠. 얘하고 얘하고 더하시면 마이너스 1이죠. 아, 이 문자 앞에는 1이 생략된 거죠. 마이너스 1 곱하기 s는 마이너스 s랑 같은 거죠. 1이 생략된 거예요. 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어떻게 하는 걸? 바로 문제 풀 수 있다 이 얘기죠. 마지막으로 a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d를 해놨네. 곱하시면 ac, 곱하시면 마이너스 ad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b, c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b, d 그러면 s 마이너스 2에 s 마이너스 3을 해보자 이 얘기. 이렇게 곱하시면 s 자승 얘랑 곱하시면 마이너스 3s 얘랑 곱하시면 마이너스 2s 얘랑 곱하시면 플러스 6 그러면 s 자승 마이너스 5s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죠. 얘랑 얘랑 곱한 값은 s 자승 여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5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곱하면 6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 얘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수식이 나온 걸 봐요. s 0승 곱하기 6은 6이죠. 얘는 1승, 얘는 2하고 같은 거죠. 0승은. 그래서 0승, 1승, 2승. 이거를 우리는 2차 방정식이다. 2차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2차항. 최고차가 몇 차? 2차. 만약에 s 3승 플러스 2s 자승 플러스 s 플러스 1은 0이래요. 0승, 1승, 2승, 3승. 얘는 최고차가 s의 3차다 이렇게 표현해요. 얘는 최고차가 몇 차? 2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통분인데 우리가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따실 때 기능사와 마찬가지예요. 뭐 미분 정분을 외워서 한다 이런 건 듣기 없어요. 2항정리하고 통분만 하시면은 웬만큼 다 돼. 왜? 계산기가 다 해결해 주니까. 제일 중요해요. 통분이. 이상하게 통분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분모.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얘를 분모라 부르고 위에를 분자라 표현하죠. 분모, 분자. 이렇게 분모가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분자끼리 더할 수 있다 이 얘기.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2분의 6이다. 그러면은 지금 분모가 2로 갔죠. 2로 하나 써. 그 다음에 분자가 3하고 6이죠. 더해주면은 2분의 9가 나온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 학원 수강생물들도 그러시더라고. 이건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안 보인대요. 찬찬히 보시면 돼. 얘가 분모고 분자고. 분모고 분자죠. 분모가 같아요. 그러면은 분모를 하나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시면 된다 이 얘기죠. 아 분모끼리 같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로 써주시고 분자값을 더해 주시면 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c래요. 이제는 분모는 같은데 분자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때는 분모 같이 써.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주시면 돼요. 2분의 3에서 2분의 6을 갖다가 해놨네. 그러면 볼까요? 분모가 2하고 2 같죠? 2를 써줘요. 그러면은 3 빼기 6 하면 돼.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 얘기. 그래서 요식을 갖다가 다시 볼까요? 마찬가지로 분모가 같아. 그러면은 s뿌라스 3을 써주시고 분자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니까 1 빼기 2가 되면 된다 이 얘기죠. 다시 써주시면 s뿌라스 3분의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다 이 얘기. 할만 하시죠? 지금 분모가 같은 경우에 더하기와 빼기 한 거죠. 이제 분모가 틀려. 분모가 틀리면 하면 돼요. 어떻게? 엄마가 틀려. 엄마끼리 곱해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곱해줘요.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고 예로다가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이래요. 엄마끼리 곱해요. 2 곱하기 3. 이렇게 곱해줘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줘요. 6분의 6분의 4 플러스 3. 6분의 7 나온다 이 얘기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잘하시는데 문자만 나오면 안 보이신다고 그러시더라고. 똑같아요. 분모가 틀려. 그럼 분모끼리 곱해줘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곱하시는데 이제는 얘하고 얘하고 전체 곱하는 거죠. 3하고 S하고 먼저 곱하면 3S가 되고 3하고 1하고 곱하면 3이 되겠죠. 이렇게 곱해주니까 S가 되겠죠. 그럼 얘는 S의 S 플러스 1분의 S가 4개 있네. 4S 플러스 3. 뭐 더 전개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시면 되죠. S자승 플러스 S분의 4S 플러스 3. A분의 B 마이너스 C분의 D래요. 이제 분모가 틀리고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어차피 분모끼리는 곱해요. 곱하시는데 이제 얘하고 얘를 먼저 곱하세요. 그리고 얘하고 얘를 곱할 때 이 마이너스를 달고 가요. 하는 방법이 분모가 틀려 마이너스라고 당황할 거 없어요. 3 곱하기 2를 하신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곱할 때 이 마이너스를 달고 올라가더라 이 얘기야. 그러면 6분의 4 마이너스 3이니까 6분의 1 나온다 이 얘기죠. 이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분모끼리 곱하세요.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대각선 곱하는 거죠. 그럼 이거 3은 얘 전체하고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S 플러스 3 얘랑 곱하면 3S 되고 얘랑 곱하면 3 되겠죠. 얘랑 곱하면 S인데 마이너스를 달고 올라간다 이 얘기야. 그럼 얘는 S 전개해볼게. S자성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S가 나오고 지금 3S에다가 마이너스 S를 뺐어요. 그럼 얼마 나와? 2S죠. 3에서 1 빼면 이 앞에 항상 1이 있는 거예요. 플러스 3 이렇게 값을 우리가 통분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통분은 우리가 이거를 왜 하냐. 계산기로다가 숫자가 나오면 계산기로 다 해주는데 문자가 나오면 통분이 안 된다 이 얘기. 그래서 문자는 나오면 할 수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통분을 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와요. 분모가 R1이고 R2래. 틀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를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R2죠. 이렇게 곱하면 R1이죠. 만약에 R1분의 1 마이너스 R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어차피 분모가 틀리니까 분모끼리 곱해주세요. 그리고 얘랑 얘랑 먼저 곱하는 거예요. R2 얘랑 얘랑 곱하면 R1 나오겠죠. 대신 뭘 달고 가? 마이너스 달고 가더라. 문자가 나오면 할 수 없이 손으로 풀어대기 때문에 통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지 숫자로 나오면 계산기 누르면 다 답은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 산수 여기까지만 첫 번째로 하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지수부터 다시 또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